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TK케미칼이요? TK케미칼. 네. 매수가란 비중은요? 2,900원에 30%요. 2,900원이요? 3,900원. 아, 3,900원. 아이고, 손실이 상당히... 네. 아니, TK케미칼 지금 차트 보니까 아이고, 계속 내려가네요.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아, 이게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고 계속 손실이라서... 사실 매수하셨던 가격도 꽤 이미 많이 내려가 있었던 가격대인데요. 네, 네. 또 인적 분할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게. 많이 내려간 가격대인데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기업이 안 좋지 않은가요? 아, 그러니까 TK케미칼이 안 좋은 기업인 거냐. 뭐 이런 기업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업종이 화학 업종이죠? 그렇죠. 케미칼이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분석도 좀 도와드리고 가격 전략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TK케미칼입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석유화학, 화학 섬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지금 뭐 그런 쪽이 업황 자체가 석유화학 쪽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게 조금 다른 그런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좀 엮였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전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로 좀 이렇게 엮인 그런 종목이라서 뭐 그런 과거에, 과거 정부 때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았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게 뭐 상당히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1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민주당 쪽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1년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1년 전에 같은 경우 조금 좀 이 정권이 이미 바뀌어 있을 그런 때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꼭 좀 실적은 꼭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저 보시면 3,900원 정도면 주가가 이때쯤 되겠죠. 뭐 한 작년 9월달 정도 뭐 그때쯤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벌써 이때면 6월달 실적은 나왔을 겁니다. 작년 2분기 실적은 나왔을 텐데 작년 2분기 실적도 전년동기 비해갖고 확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전기 대비해갖고도 작년 1분기에 한 225억 벌었는데 작년 2분기에는 55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심지어는 3분기부터는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적을 조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올해 1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4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매출력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2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1,290억 그러니까 1,300억이 최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죠. 이게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움직이려면 올라오려면요. 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려면 실적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들이 안 되고 더군다나 실적이 이익이 좀 줄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적자 전환을 했고요. 이런 상태다라면 올해에 좀 적자 영업이익 적자 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게 전자점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 전자점은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깨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전자점을 깨고 이 정도 수준이죠. 자 이때는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이 나오죠. 저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돌아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가 제가 제일 답답한데요. 손절도 한 1, 20%선 그러니까 계좌가 많이 깨지기 전에 손실이 많이 커지기 전에 의뢰를 하시면 뭐 손절을 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자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깨고 내려가니까요. 시청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좀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손절은 가능하신가요? 시청자님 손절도 가능하세요? 네 손... 더 내려가면 손절도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런 쪽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조금 반등 나왔다가 더 빠지고 또 조금 반등 나왔다가 더 빠지고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실적 부분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손절 감행하시고 뭐 다른 종목에서 좀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요. 이런 쪽에서 조금 복구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가능하시다라면 손절 감행하는 거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닥 좋지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있습니까? 아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2평선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뭐 23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요. 지금 저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 갖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수준이다라는 생각이니까 또 뭐 그 22평선에 다 오면 팔아야지 하고 그렇게 있다가 잘못하면 또 못 팔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손절을 뭐 하실 수 있다라면 뭐 일단 저 생각 마음 먹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 보신다라면 22평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격은 2300원 정도인데요. 저라면 그냥 현재 그냥 바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2300원이라고 합니다. 참고 되셨죠? 네네. 네 TK케미칼 잘 대응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TK케미칼 우선은 손절. 네. 두 번째가 이제 2300원 기술적 반등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왕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